어, 프리스크 잘 지냈어? 아, 스리엘! 시발 우리가 해냈어! 그래, 시발 멋진 엔딩이었지! 멋진 엔딩은 K뿔! 넌 돌았냐? 아, 플라이! 내 분신! 차라가 이 엔딩을 알아차린다면 넌 X대는 거야! 차라는 걱정하지마, 죽었잖아, 아마도. 이미 뒤진 년이 무슨 수로나? 과연 그럴까? 어, 그게 무슨 뜻이야? 그때 그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죠. 이봐, 세상은 죽거나 죽이거나야 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. 아, 스리엘... 아이, 프라피루스! 세러디네, 네 형이 사간다고 했었지? 응, 그런데 그게 왜? 출발하자.